러시아 언니 이동 도착 여러분 웃어주세요 사진 찍을게요 이거 SNSügen 되니까 SNS 올려도 되죠? 네 고마워요 하락해줘서 아 이거 새로 갈까? 어 새로 갈까? 나 언니 안된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김치 와 여기 뜨거운데 어떻게 안들어졌어요? 잘한다 잘한다 오래 안들어지면 안 뜨겁다고? 어떡해 아 아 아니 저희가 원래 쿨매트랑 컴퓨터를 고민을 했거든요 쿨매트수도 괜찮다고? 쿨매트잖아 아 진짜 뜨거 침수 가겠네 일단 생방송 들어오신 우정분들은 일단 생방송때도 보고 여러분 저희 이제 리허설 가봐야되가지고 가야되는데요 정말 재밌는 유익한 시간이었죠? 네 감사합니다 더우신데도 우리 우주소녀 보러 힐이 다주잖아요 저희가 또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어떻게 돼? 진짜 이렇게 더운 줄 알았어요 저희가 밖에 안 넘기 오래되가지고 정말 덥네요 정말 정말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더하실 텐데 음전이와 시원한 열을 보내시고 일단 음악소년들도 같이 함께해요 그리고 이따 행사에도 오시는 분들도 조심히 오시고 네 꼭 뵐게요 여러분 사랑해요 지금까지 우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주 뮤즈뱅크 기대해요 아주 스페셜하지 고맙습니다 네 뭐지 제가 탕후라인 big 스크랩 준비 세팅 반면 스팟 감사합니다.